과연! 자 뽑습니다 이야~~ 아구아구야 또 또 또 아야야야 야야야- 뿨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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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뿨루conf루 뿨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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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신 안녕하세요 해로남입니다,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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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나나, 저거 봐 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신! 안녕하세요, 해로남입니다.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꼼지락TV님의 아들과 엄마를 모시고 제가 즐거운 해로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꼼지락TV이에요 뭐야? 안녕하세요, 우리는 꼼지락TV이에요 리더를 맡고 있어요 아니에요, 제가 리더를 맡고 있어요 자, 웰컴 투 헤롤라 월드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있을까? 자, 헤롤드 시작합니다 출발! 자, 오늘 화이팅! 화이팅!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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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과연! 과연! 꽝! 꽝! 그것도! 꽝! 미안합니다 이거, 봐도! 이만한 거 잡고 싶죠? 어? 와, 이만한 거 잡고 싶죠? 오늘 제가 이만한 걸 잡게 해드리겠습니다 뭐야? 북한 수준인데? 여기서 보여줘야 된다 여기서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 왜? 사람 불러놓고 못 잡아봐 와, 개망신이다 이게 창골뱅이에요 이건 작은 개체예요 창골뱅이, 이런 것들은 놔주면 돼요 이 모자를 어떻게 하지? 꽃게! 대박 큰 건 아니고요 얘는 죽었어요 얘가 사시냉이보단 조금 더 큰 거예요 6.4cm가 안 되잖아요 이게, 이 넓이가 이건 죽었으니까 자, 놔줄게요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우와, 진짜 크다 토니에 올려줘봐 살아있는 건가요? 네, 그게 백합조개예요 아, 백합이 이렇게 돼있구나 신기해요? 네 죽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무게감이 느껴지죠? 그럼 살아있는 거예요 조개 구멍을 발견하고 뭔데 돼? 뭐만 해? 걱정해 내 꿈이 뭔지 아세요? 제 꿈이? 인어 잡기 그렇죠 인어를 잡는 겁니다 내가 있는데 네? 이상해 미안해 자기 아들한테 미안하다고 그랬어 내 엄마가 무서워해 엄마가 무섭대 오늘 파는 거 안 할 거예요 되게 관심도가 엄마하고 비슷한 거 같아요 자, 구멍! 과연? 과연? 이 구멍에는 어? 어? 야, 이거 낚시나 놓으면 진짜 이거 미치는데? 어? 어? 구멍이 어디까지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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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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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카시? 아니, 개까지야 개까지 어? 처음 잡아봐야 해요 아, 정말요? 처음 봤어요 아, 역시 난 쌍 남자야 자, 잡아드릴게요 자, 개까지 잡을 때는 요렇게 잡으세요 요렇게 잡으세요 자, 개까지의 요거 맛있어요 자, 여기 보이죠? 이거 지금 구운거 같죠? 자, 한번 파볼래요? 골뱅이인가? 골뱅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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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자, 작 한번 보고 그렇죠, 작으니까 아, 또 덮어줘 묻어버리는구나 그냥 뿅 이런거 저기 저도 궁금해요 저도 궁금해요 하하하하 저 돌을 털러 갑니다 소라를 찾아내는 소라를 찾아내는 센스 자, 과연 자, 과연 소라 자, 여러분 살아있네 살아있죠? 하지만 작아요 그런건 놔주셔야 됩니다 자, 그정도 작아가면? 어, 작아요 어, 소라다 그렇죠 바로 그렇죠 야, 배움의 배움의 지식이 자, 하지만 작아서 놔줍니다 자, 내려주세요 그렇죠 다음 이동 이동 자, 구멍 제가 사랑하는 구멍입니다 네 자, 과연 자, 뽑습니다 자 되게 크다 우와 오우 자, 개까지입니다 자, 개 한번 해주세요 예 하하하하하 여기에 소라가 있어요 어디 있어요 여기요 여기요 그렇죠 거기 있죠 자 빼 보세요 그렇죠 어, 이거는 자 요 정도 사이즈는 작은 거예요 이것도 작은 거라서 놔 줄게요 그리고 요렇게 뒤져보면 그 주변에 소라가 또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나오죠. 자 작은 소라 이런 것들도 작으니까 놔줄게요. 자 꼼지락이 아들 꼼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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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먹는 조개를 열심히 캤어요. 와 그래도 진짜 와 용감하다. 와 남자 쌍남자 쌍남자 자 잡아보세요. 와 와 이게 중간 소라예요. 요거 가져가셔도 되는 거예요. 굿 어 이거를 파달라고 했으니까 제가 파겠습니다. 어 걔까지다. 자 걔까지 올라오죠. 자 자 걔까지. 아 얘는 어 얘는 사이즈 나쁘지 않네요. 자 어 소라 백합 와 이거 벨값도 지금 베스트 캤소 오 오 오 오 잘했어요. 와 와 아 이거는 개까지 구멍이네요. 잠깐만요. 한번 파볼게요. 자 과연 얘는 구멍이 어디로 갔나 자 뭐가 나올 것인가 잠깐만요. 개까지 올라와요. 작죠? 들어가 들어가 이런 구멍 파지 말아야 되는데 하 진짜 와 여기까지서도 구멍을 팔 줄이야 상상 그 이상이다 대박 사건 자꾸 지금 구멍만 찾으시는 것 같아요. 구멍 찾지 마요. 아무튼 힘들어요. 와 미쳐네 이거 아 네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열심히 했는데 와 아쉽게 됐습니다. 아 개까지 와 아 개까지 아 저는 개까지밖에 나와나와요. 예 어머 아 아 아 아 아 개까지가 너무 싫어. 난 개까지가 너무 싫어. 사투데기 또 구멍을 하겠지. 개까지가 있겠죠. 개까지가 있겠죠. 자 자 과연 개까지예요. 개까지가 만져졌어요. 지금 개까지예요. 아 개까지 와 와 사이즈 보수 와 빨리 나왔다. 물을 이렇게 많이 쏟는 건 파지 말자. 파지 말자. 아이고 파리야. 오늘 원없이 구멍 파는구나. 원없이 구멍 파. 여러분 구멍을 너무 팠더니 죽겠어요. 왜 저를 자꾸 구멍 파게 만드시는 거죠? 얘가 구멍 파게. 왜 저를 자꾸 구멍 파게 하시는 거죠? 구멍에 뭐가 있을지 궁금하고 개까지가 맛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꼭 먹고나서 감dam평을 남겨주세요. 많이 잡아 드릴게요. 딱딱하네요. 과연 아 여기까지 발로 그냥 잡아주는 센스 아이고 또 또 아니야 아니 야 야 자 자, 이 소라는 있습니다. 자, 제가 볼게요. 네. 있다. 있긴 한데 이 안에 굴이 들어갔어요. 자, 빼보실래요? 그 굴을 먹고 있는... 그 굴을 먹기 위해서... 그렇죠. 자, 소라 색깔 보세요. 와... 어디? 어디? 소라, 소라! 와... 자, 손으로 빼보세요. 와, 엄마가... 와, 소라, 그렇지, 그렇지. 올라온다. 자, 와... 자, 리액션! 잡았다! 잡았다! 아니지! 난... 난 너에게 구멍 파는 남자였니? 이게 뭐? 백합과 소라. 백합. 자, 잡아보시죠. 오, 백합 하나. 오, 소라! 오... 와, 나온다, 나온다. 이제 한 번 보고 나더니 미쳤어. 이제 바다에 들어갑니다. 꼼지락! 호르뚜르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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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르뚜르뚜. 저거 봐. 지금 꼼지락 채널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많이들 놀러오세요. 누구신데요? 꼼지락이요. 꼼지락에서 리더를 맡고 있어요. 아니에요, 저가 리더를 맡고 있어요. 아니에요, 저예요! 아니에요, 저예요! 계속 이것만 알거야? 자, 여러분 꼼지락TV 많이 놀러가시고요.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너무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 큰 사이즈, 백합.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감촌이 빼볼게요. 네. 우와, 진짜 크죠? 우와, 대박이다 이거. 사이즈 진짜 크다. 자, 여기요. 선생님, 여기 있습니다. 이게 무슨 조개? 동족? 백합 조개. 네. 살아있죠? 네. 큰 거 잡으셨어요. 시장에서 파는 그 정도 사이즈인데. 그럼요. 이건 뭐야? 뭐요? 나 잘 모르겠어요. 이건 무슨 조개지? 이것도 조개이긴 한데. 네. 뭘까요? 이거는. 하여튼 먹는 거야. 네. 하하하하하하. 자, 여기. 소라. 자, 소라. 보여드릴게요. 와우, 맹니다. 자, 요만한 사이즈. 괜찮네요. 괜찮네요. 자, 겟. 끝. 오! 이거는 있다. 이건 있어. 100% 있다. 맞죠? 와우, 소라하고 같이. 와우, 일단 쌍게. 자. 이 정도 소라도. 또. 괜찮아요. 오케이. 백합하고. 골,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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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웃기다. 오. 또 있다. 또 있어? 떡조개. 와, 나가려고 그랬더니 봐봐. 두 개, 두 개. 자, 하나씩. 동시에 하나씩. 역시 갖고 장난치는 거 맞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사람을 농락합니다. 농락해무람입니다. 뿅.